벗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순한 듯이 오늘 새벽에 만드시 햇살이 찾는데 한순한 듯이 꽃이 지진다고 불쌍한 애들만 생각에는 아쉬운 애들에 이제 마음이 버린다 미련이 아리아리 안달리 빛이 새해 보게 빛이 새해 보게 빛으로도 죽여서 넌 못하네 아리아리 안달리 빛이 새해 보게 빛이 새해 보게 빛이 오늘 모르시는 끝에 넌 못하네 minute 빛이 새해 보게 벗 Quinina 목구름이 5,50,50,50 아침부터 내시는 날 어느 무대에 그대 눈알듯이 애쓰지 사랑을 찾을 때 아침부터 이 꽃이 피는다고 못살내내는 날 때가 생려도 아쉬운 꽃을 내리게 피우자 마을이 피우자 마을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리신고 행기 det는 후 슬스 더러워 가보실 랄랄 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리 지고 계시니 고단 고단 고신이 늦게 손 먹어 다 못해 잘 못해 자요 경애 카메라에서 보면요 집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잖아 별로고 가수도 안 치면 집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실망 보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다시 한 번 잘 겹례 역시 배워주고 하시기는 사람들만 남았네 지금 집 구석에 간 새끼들은 족도 배움도 없고 헉도 없는 새끼들만 갔네 내가 보니까 그치? 어 사람이 이제 공연함을 보면되는 끝까지 봐주는 게 믿음이네 맞아맞아 우리나라 사람은 잔잔집에도 꼭 있잖아 밥만 먹으면 밥만 탁 탁 카불어 응 밥 못 먹고 산 사람 있어요 그 집을 위에서 가지면 잔치가 끝난 때까지 앉아 있는 것도 아이고 뭐로 인상하다 닭이 오빠들이 많이 주네 어제까지는 닭이 새끼들 줬다고 했거든 자 우리 버드리뿐만인 아이고 365일이 부족한 어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이 방댕이가 버드라 언니가 공사를 가는데 내가 와줘야지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뭐 해서 와서 이렇게 공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죠? 맞아맞아 몸이 12개라도 지금 짤을 낼 수가 없는 친구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 직원냐고 끈끈한 정이 있다고 그래도 또 버드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래서 고생한 우리 버드들이 지금 뒤에서 물 한잔 먹고 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그리고 내일도 미씨에 3시 내일은 내가 시간표 짜가지고 그냥 오늘은 시간표 짜는데 뽑기하는데 아주 골질덩어리 아파서 그래서 내가 맨 뒤로 밀린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대장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나 가운데다 쏟아 버릴 시간에 내가 할라 그랬는데 뽑기 해갖고 내가 골지를 밀려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이 시간에 사람하고 왜 이렇게 그렇지? 어휴 큰일도 없지 그렇지? 내일은 내 마음 가운데 해야지 내 마음대로 짜서 죽어버린다 했거든 왜 대장한 사람 나이를 제일 많이 주먹었거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 아까 문자가 왔어 우리 형언니가 남날리 쪽이면 아이 좋아라 안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 왜 안해요 되지요 아이 좋아라 자 거기 안 돼 있으면 여자에서 다시 그릴러가지고 응 찍어갖고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계신분도 오래 기다리셨죠 응 제가 뽑기 잘못해갖고 맨 뒤로 밀렸어요 응 내일은 시간도 좀 잘해갖고 제가 가운드에 낄게요 응 차려 뽑기 으잇 으잇 아 식어 아 Hunt 아 Hunt 이 예쁜 내일이 밤이 또 만난다 이리 가도 내 사랑 저리 가도 내 사랑 사랑이 좋아 나는 좋아 사랑이 좋아 나는 사랑 다 안 쉽게 다 알발발밤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왔어 막장 이 손을 들지마 나요 뭐가 나 다쳐서 아예 좋아 나는 아예 부른들마 아예 좋아 나는 아예 부른들마 아예 좋아 나는 아예 부른들마 이 예쁜 내일이 아예 좋아 아예 부른들마 이 아홉 내 사랑 저리 가도 내 사랑 아예 좋아 나는 아예 좋아 아아 아아 아 아 아 이 세상엔 내가 왔어요 아맞지 않게 손 놓지 말아요 오가나 주세요 아예 좋아던 내 그분은 음악 아아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엔 내가 왔어요 아맞지 않게 손 놓지 말아요 오가나 주세요 아예 좋아던 내 그분은 음악 아아 지금까지 우리 보드리 포카님이 이 조언하시기 때문에 굳이 흔들 필요가 없네 왜냐면 흔들 많이 비교된 아이고 늘 볼 때마다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그지 아니 보드장이 시간이 잘못됐어 내가 전화할게 오케이 푹 쉬어이 오가지에 끼고 지금부터 내일 3시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로 누구하고 말투하자면 전화할게 왜냐면 저기 내가 아까 동생들도 늦게 오고 내가 버딘찍 된장 그래서 뭐시리 도움봐도 내가 그렇지 문에게 갖고 그렇더라고 도움봐도 마시마시라구 문 밖에 있는 그대 알았어 언니 마시마시라구여 어? 마시맞시야데 말을 안해보니까 도움봐도 뭐라고 어? 아니 왜 친구 갖고 싸울 거 저렇게 말로 쓰던지 모르겠네. 시원하지? 아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죽겠어. 태국 언니! 언니! 언니 국내용! 알겠어요. 언니.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안 맞춰서 그냥 이렇게 안수. 그냥 그지? 너무 고소하자고. 저런 차원으로 고소하자고. 자. 차려! 경례. 문밖에 있는. 그대. 언니 예쁘게 불러볼게요. 조용한 걸로. 너무 고소하자고. 너무 고소하자고. 그리고 내가 여쭤보기야 되고. 조용한 걸로 안해도 그치? 그치? 형님. 네. 그대가 탁! 걸리 떼는 게 그렇다고. 목이 있으면 잡아주냐고 물어보는데. 아랫동안에 떼는 게 그렇다고. 이게 뭐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재확인질로 15G를 다같은 게 없네요. 네. 오하. 네. 정말 동네. 아마 왔어요. 네. 8월! 왜 이렇게 안 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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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길은 거기서 울지마 그렇게 어려운 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널 너무 많았어요 너도 내게는 없어요 다시 눈 밖에 있는 것 같아 눈물을 벗어요 가슴만큼 살았니 이제는 이제는 이런 노래 괜찮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이 흔들어 찢겨가지고 여기서는 옛만큼 흔들어갈까 나는 통하는 거 너무 잘하길래 쫙 타자고 그래야지 그치? 잘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느끼는 아까부터 내가 떨어지라 그랬지 윤병하고 왜 나한테 앉아갖고 붙어가지고 이제 만났니? 이제 만났지? 완전 좋을테나 백바지에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3시간째 저러고 있거든 후유증이 신나게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응 응 응 왜냐면 생리 끝나갖고 마음대로 그치 언니 너도 생리 끝났지 계속 자신있게 백바지 입고 나오지 응 생리 안에 그 곧 조동아리도 키컬이 되냐 아우 아우 맞아줬어 아우 맞아줬어 고름을 조동아를 쫙 찢어버리고 싶다 그치?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자구요 신청공의를 사구자 사구자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거에요 어 신명나는 거 말고이 여기서 흔들어봤자 안통해 그치 언니 어 뭔 노래가 좋아 누구들은 어 사람 참 이렇게 행시켰다 하우 사랑 참 그 노래가 참 어려워 딱 뭐같이 좋았다하고 진짜 이쁜데 어 응 뭐지 상 반대되는거야 누구들 절대 안맞겠다 평생노트지 응 누구들 평생노트지 시브라 나는 오늘 앞으로 하고싶은데 오빰 나나 뒤로하고싶다 그러고 맞지 얘들 평생으로 만들어보는 것 같다던데 죽음 하하 찰여 경혜 사랑 참 사랑이 너무 아쉬운 걸 다 가면 더 멀어지네 사랑 참 드네요 보일 듯 사랑이 너무 아쉬운 걸 사랑이 너무 아쉬운 걸 쉬린 가슴 애써 달려도 사랑 참 드네요 참말나요 괜찮아요 힘이 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든 아쉬운 걸 아쉬운 걸 예수 모시요 들려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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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잊지 않을까 사랑하고 내 아름다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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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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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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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 정칠이가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우리 정칠이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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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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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행사장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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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